비디오 몬스터는 온라인 쇼폼 영상 제작 플랫폼 서비스를 한 회사입니다. 메이저 광고실에서 활동하던 영상 제작 전문가들과 온라인 영상 제작 솔루션 경험에 풍부한 개발팀들이 모여서 영상 제작 시장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쇼폼 기반 영상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3천 개 이상의 영상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영상 템플릿을 이용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도 쉽고 빠르게 드래그 앤 드롭 수준의 작업만으로써 3분에서 5분 사이면 전문가들이 만든 듯한 고퀄리티의 짧은 영상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즌과 트렌드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퀄리티 컨트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작년부터 직접 100% 제작 방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체계화된 고도화된 템플릿 제작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유저들이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과 강박적인 디자인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짧은 쇼폼 영상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요. 유튜브 브이로그를 만드는 데 최적화된 롱폼 영상 제작 툴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툴이 아닌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유저가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유저의 특성과 컨텐츠의 성격이 알맞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해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는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롱폼과 쇼폼 두 가지 툴을 가지고 동남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저희 비드 몬스터의 앞으로 비전입니다.